쯔퀸터머로 풀어갔던 프로트 아 I should've tanked that That grab was good 지금 녹턴이 레드인베드로가 도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ㅋ 오우어어어어 힘들아보다는 좀 좋기 때문에 오우어어어어 진짜 팽을 댕겨 놓고기입니다 약간 더 긴장하고 더 적중하고 더 희생한대 치가막힌 그랩 아니 어떻게 하나를 더 내두지 않았던건 rather inconceivable that blitz is gonna be able to have a chance to come back 원석이 한 번 더 걷는건 어떡하지? 예를 들어! 원석이 동영상으로 원석이 동영상으로 아하. 아하.